안녕하세요. 저는 미소윤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 유해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소윤씨 8시가 되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은 약간 7시에 밥 안 먹고요. 3시, 2시, 3시쯤 늦은 점심을 먹고 꼭 이때 배고파요. 저는 8시가 되면. 아, 진짜? 저 지금 진짜 배고프긴 해요. 아, 진짜요? 저 오늘 단호박밖에 안 먹고 왔다고 했잖아요. 소윤씨 오늘 많이 드시고 오셨죠? 전 오늘 많이 먹고 왔어요. 근데 오늘 또 드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까 그게 첫 끼여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까 소윤씨가 문자가 왔어요. 배고프다. 회장아, 나 지금 배고파서 접시를 접시까지 아주 싹 쓸어먹고 있다. 접시까지 갈아 쓸어먹게. 그렇죠. 정말 요즘에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안의 화제. 진짜 짬뽕, 진짜, 진짜 짬뽕, 진짜 짬뽕, 진짜 짬뽕까지 해서 거기에다 오뚜기 반, 춘천 덕후비 덮밥, 규둥, 중간 해물밥, 마패드부밥, 오약구둥, 김치, 참치, 덮밥까지. 오늘 진짜 구성 차지가 굉장히 풍부고, 오, 프레쉐, 따져있어요. 좋네요. 오뚜기 대개, 오뚜기. 진짜 사실 오뚜기라는 이 브랜드는 너무나 저한테 친근하고 아마 소윤씨도 그러고 우리 모두 다 친근한 브랜드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옆에가 또 오뚜기 큰 공장이 있어요. 진짜로 거기 지나가면 카드 냄새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오, 일단 침샘 자극하고 그 오뚜기, 그 정말 잘 만드는 이런 3분 요리부터 직선 요리를 가장 으뜸 중에 하나가 오뚜기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우리 그때 오뚜기가 1을 냈죠. 그렇죠. 요 두 가지, 특히. 아, 근데 너무 큐티하다. 그렇죠. 아, 이게 진짜 딱 그 혜정씨나 저처럼 먹는 거에 신경 쓰는 분들 있죠. 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신경 쓰는 분들한테 딱 알맞는 그 사이즈. 그러니까요. 사실 여성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컵라면을 다 먹습니다만 워낙 좀 대식하면서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아니면 캠핑 갈 때 아이들 아니면 수영장 갈 때 아이들 이렇게 물놀이 할 때 아이들 요렇게 한 그릇으로 이렇게 챙겨 드실 수 있게끔 사이즈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 이게 컵라면이 실수다 하시면 봉지라면 근데 저희가 오늘 구성이 어떻게 돼요? 저희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 제 앞에 있는 진짬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요렇게 요 한 봉지 안에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총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한 박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8개 총 32번 먹을 수 있는 진짬뽕 같은 경우에는 31900원 31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미니컵 미니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는 15개씩. 15개 한 상자로 가고요. 1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좋네요. 요거를 같이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오 좋다. 이것도 좋다. 이렇게 한 박스 아까 말씀드린 32번 먹을 수 있는 한 박스랑 미니컵은 10개가 같이 갈 거예요. 이거는 39,900원에 같이 갈 거니까요. 진짜 싸우고 싸우고 싶다. 괜찮죠. 지금 나염염염염님께서 나염염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염염염님께서는 굉장히 상큼 발라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언니들 예뻐요. 감사해요. 나염염염님도 예쁘실 것 같네요. 언니들 배고파요. 빨리 먹는 거 보여줘. 제가 더 예뻐요. 정말요? 그렇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나염염염님? 제가 더. 네. 정말 단호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진짬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진짬뽕은요. 똑같아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봉지로 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4개가 들어있고요. 내 입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한 박스에 이제 8. 총 얘가 8개여서 마찬가지로 32개나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 박스가 37,400원이죠. 진짜 착한 가격이고 이렇게 아니면 미니컵. 나는 미니컵이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지금 15개 구성 가져가시는 게 23,200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둘 다 가져가시고 싶으시고 사실 둘 다 활용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시는 거 역시나 선택하신다면 이제 내 입에 8개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해서 43,000원. 그러니까 두 개 합쳤을 때보다 훨씬 착한 가격이니까 저는 웬만하면 다 같이 가져가시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같이 가져가시는 게 정말 이득이고요. 우리 물 끓을 동안 다른 것도 구성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덮밥 같은 경우는 총 6개가 가거든요. 춘천 닭갈비, 규동, 중화해물밥, 그리고 마파두부, 오약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색참치 덮밥 6개가 가는데 총 6개 이렇게 이렇게